킥을 구독버튼을 눌러줘 하나 누나, 요즘 심이 하나도 없어요 지친 친구들을 정비해서 멋진 몬스터버스로 변신시켜주세요 바퀴를 제거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바퀴를 골라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서 멋지게 꾸며주세요 좋아! 알맞은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 화면을 빠르게 터치해서 더 멀리 점프해주세요 뭐예요? 예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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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를 제거해 주세요 마음에 드는 바퀴를 골라주세요 너무 멋져 스티커를 붙여서 멋지게 꾸며 주세요 고마워 알맞은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연료를 가득 채워 주세요 너무 멋져 화면을 빠르게 터치해서 더 멀리 점프해 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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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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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친구들이 외계 트럭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지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도둑이야! 누가 좀 도와줘요! 커다란 바퀴를 달고 도둑 자동차를 잡으러 출동해볼까요? 흘린 동전을 모으며 도둑을 쫓아가주세요!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나 잡아봐라! 이 차가 띠로우스의 누가 이 차도 못가?! 어디에 있는지? 흘린 동전을 모으며 도둑을 쫓아가주세요. 흘린 동전을 모으며 도둑을 쫓아주세요. 흘린 동전을 모으며 도둑을 쫓아주세요. 흘린 동전을 모으며 도둑을 쫓아주세요. 와 드디어 도둑이 잡혔어요. 감히 내 앞에서 도둑질을 하다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